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오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오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오 넷의 뒤는 독수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으며 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내에서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대에 있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대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어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리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성군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요와의 말씀이 이르하시다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령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미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올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서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을 바퀴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근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라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곳 그 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석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건넘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절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절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료 메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흐를 네 입천장에 내가 네 흐를 네 입천장에 붓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오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짜는 들을 그시오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니라 사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애호사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지인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호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고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애호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호사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마일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길이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고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떼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떼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하께서 이러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요 호테버릴 이스라엘 자순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하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 나이다 여하께서 내게 이러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느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러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의 차이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업을 애호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삼번에 이런 성업 안에서 불 사르고 삼번에 이런 성업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삼번에 이런 바람에 흩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걸어 나오리라 주 요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하미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요하가 말하노라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요하가 말하노라 나곤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야마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장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헛들이라 그러므로 나주 요하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네가 모든 미용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쓴 적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금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년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오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헛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요하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러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부흥과 중앙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요하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료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념품과 살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입마게 하리라 나 요하의 말이니라 에스겔 5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멘